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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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머님... 동전 붙이는 책 삐투네! 삐투데?! 뭐야. 너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내 게 날라갔구나. 네 거 날라갔다고? 왜 그래. 막 부두덕거리더라. 차 아래 봐봐. 여기 있네. 오케이. 준비 완료. 이런 거. 이거랑. 총 2개 들고 가셔야 돼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이번엔 다잉. 3, 2, 1, 10km 출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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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한다. 우리 버리고 먼저 갈 줄 알았지. 케이크 소전 어때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아요. 뵙겠습니다. 그림노트 화이팅! 그림노트 화이팅! 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제행하러 갑니다. 제행하러 갑니다. 제행하러 갑니다. 여름인데 여름? 벌써 땀이 나. 어떻게 해? 겨울 봄절에 갈겨울 갈겨울 노랑나비 흰나비 엥? 노래가 뭐였지? 노래가 뭐였지? 나비야 나비 이리 날아오너라 소랑나비 흰나비 흰나비 저게 뭐라 그랬어? 흰나비 노랑나비 작진내 layering 흰나비 노랑나비 춤을 추며 옥노라 저거 좋아하는 간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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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형이였어? 뭐 형이였어? 뭐 형이였어? 진짜 어렵지 않아 내가 먼저 한 번 해봐 나 이거 좀 해봐 내가 한 번 해봐 이거 진짜 오케이 다시 형이 잘 안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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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에 안 이끌어 로봇 그냥 카페인 것 같아 그냥 카페인 것 같아 하나가 안 돼 인생 메코 찍는 것처럼 하면 돼 잘 입어야 돼 아 귀엽다 파자마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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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엄청 빨리 끝나가지고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어 우리 삼겹살 삼겹살 소주 신나는다 치 고기 맛있어 구화 조용히 밥 사먹어 음식 점점 멈추를 한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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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좀 더 좀 더 좋아해요 배고기 비벼이 다 먹으러 왔어요 굳이 잘 안 먹기 퉁퉁 다 먹으면, 마지막을 더 먹으러 왔어요 퉁퉁 퉁퉁 퉁퉁퉁 퉁퉁퉁퉁 자막은î는 아마도 자막은자는 아마도 masih 먼저 밥에 입어 버렸다 왕국도 아주 크다 그렇게 말하는지 지니가 안되었다 ",, 뭐해? 강정보원 김팽이자 내가 왜 이렇게 주인하라 햇산눈 나 햇살 했는데 가자 오 햇빛이 엄청 세다 나 눈을 못 뜨겠는데 여기는 어디? 강정보 이번에 악동뮤지션이 10주년이 그때 그 아카데미 아카데미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해보자 우리 디케팅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니면 수연님한테 연락할까? 가고 싶어요 수연님 가고 싶어요 수연님 콘서트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티켓 찍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수연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비가 많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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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맛있는 디테크를 가고 가고 이제 셔틀을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부터 홍산이여 홍산 홍산이여 고마워 오빠 홍산이여 일본 홍산이여 홍산이여 무슨 말 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제 글레시핑을 갔는데 막 너무 좋아 가지고 다음에는 같이 오고 싶다고 나라? 나도? 같이? 초대하고 싶다고 초대하고 싶다고 현숙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혜연이는 돼지고 모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아직 못 본 자아가 그렇게 말을 했나 보다 내가 아까 히지 화장실 갔을 때 성경이한테 우리 몇 번 정도 더 보면 친해질 수 있어 그랬더니 한.. 한.. 몇 번이라니까 4번? 어 아니 몇 번 그만 2번이라 그러잖아 앞으로 2번 더 보면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 그랬어 아직 챌린지가 남아있다 몇 단계 더 남아있다 화이팅! 친해지길 바라 화이팅! 2번 더 남아있다 3번 더 남아있다 3번 더 남아있다 귀여워 귀여워 3번 더 남아있다 집 도착 집 도착! 꿈인가? 꿈 아니지? 3번 더 남아있다 우리와 똑같아? 짠 거 아니에요 제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2번 더 남아있다 3번 더 남아있다 3번 더 남아있다 소서아 이 윙자한 거 뭐야? 강정보 티아크라는 것입니다 약간 재민이들이 카드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 뭐지? 카드 소서 카드 소서 카드 소서 카드 소서 카드 소서 신경쓰 하하하하하 어깨 핀다 저녁 첫 자리를 가지고 왔지요 또 도착 무기 물이 크게 닦았겠다 야 발 씹어넣어 이게 진짜 귀엽다 살려주세요 롱 소시지 자기는 뭐? 나는 진맨 너구리?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대박 이거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진짜 처음이야 헤헤 최곤데? 응 와 진짜 맛있겠다 각도 갬성 있어 우리 두턱 다 나오는 갬성 있어 롱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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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롱 소시지 난 의린이니까 커피를 좋아해 어디에 있다고 좋아해 그 antique 롱 소시지 맛있다 이따 막창 먹을 생각? 너무 신이 나는데? 날씨 좋다 날씨 좋다 민크 오른쪽 민크 하나 둘 셋 깻잎 빼주는 거 이거 샀던 도티 이거 괜찮겠다 왜 안 돼? 내가 안 된다 그거를 갖다가 자 너 풀어서 주는 거야? 짠 니는 요한페 바 좋아해 오늘은 복숭아 요한페에 꽃꽃이 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요맘때 벚꽃이 피셨나? 제 자리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와 아해요 아 콩 딸기 아 아 아 아 아 콩이도 피자올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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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